여러분 의정부실 재난기본소득 다들 신청하셨나요? 아직 신청방법이 헷갈려서 신청하시지 못하셨다고요?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운영되는 의정부실 재난기본소득 지금부터 살펴보시죠. 의정부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신청접수 두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먼저 방문신청의 경우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관내 20여개 농협은행 중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신청접수의 경우는 오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. 한편 방문신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이렇게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의정부시내 IC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의정부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요. 대표번호는 031-828-2020번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. 콜센터 상담을 통해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안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 생계지원, 소액대출,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도로부터 10만원, 의정부시로부터 5만원. 이렇게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총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. 이를 통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